Q. NB의 안녕하세요 와 이거 뭐예요? 누군지 알고 이렇게 인사 하는 거예요? 인사는 인사는 해야죠 뭐 하고 계셨어요? 저희는 지금 찬작 안무 연습하고 있었어서 저희는 TV Daily 습격이에요 이사 드릴게요. 일단 이사 드릴게요. 자 둘 셋!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. 네이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하시던 게 있었으니까 하시던 걸 좀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. 청자 그거 하는 거를 오른쪽이 편해요. 왼쪽이 편해요. 오른쪽 그러면 나랑 해서 이렇게 세 명이 처음에 구궁궁구요. 구궁궁궁궁궁 reaction slighted all my lady 오른쪽 이거 그냥 유니링이 말차 위에서 왜 내려오던데 너무 뻗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서 고개 맞춰요. 이렇게 맞잖아. 다 똑같지. 안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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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씬업 할건데. 뒤에 서있는가? 팍 들어. 푹 들어. 어딜까? 모르겠어요. 짠! 안쪽으로. 안녕하십니까